에이 2호선을 타 강남에서 내려 뭔 놈의 차가 이리 많아 이거 외제차야 뭐야 뭐야 백화점을 딱 가보니까 이거 샤넬이야 채널이야 비싼 거야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백화점에 들어가니 눈이 부셔 반짝 등산복 하나 없네 동네랑 너무 달라 오랜만에 일이 생겨 시간 걸려 왔는데 옷 좀 차려 입고 올 걸 역시 강남 다르네 365형 어디야 나 너무 무서워 직원들이 째려봐 날 거지로 보나 봐 전화 왜 또 안 받아 문자라도 보든가 건물은 너무 넓어 못 찾겠다 떼꼬리 머리 어깨 무릎 팔 전부 명품들로 몸을 둘러보고 싶다 더욱 그 순간 통장에 들어온 음원 수익 일시팩 따니 빨리 다시 2호선을 타 강남에서 내려 뭔 놈의 차가 이리 많아 이거 외제차야 뭐야 뭐야 백화점을 딱 가보니까 이거 샤넬이야 채널이야 비싼 거야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왠 거짓 취급하듯이 날 쳐다봐 가격표를 보고 식은 땀이 흐른다 쳐 맞기 싫으면 그거 당장 내려놔 성수동 선영 수퍼 아줌마 I miss you so bad 여긴 콜라잉 미네 쏘라 타이아대 썰매 뭔 놈의 생소한 병에 1600원을 내 그냥 차라리 한강 물을 마시고 난 뒤질래 I walk like don't give up 아무거나 쳐 입지 뭐 초가 된 내 한도 이거 지상일 거야 티끌 모아서 티끌 가야겠어 산화머니 feeling like I'm 성기훈 꼬라박아 경마머니 얘네 좀 봐봐 Mr. Brother babe I was looking for rich 향수 냄샌 분해 차가워 보이네 목에 걸린 gold chain 제일 비싼 가방을 찼네 어서 모셔 샤넴 알고 보니 짝중 현타 오네 한숨 중국 부자 얼굴인데 사실 그지 새끼 진짜 개난리 카드는 한도 초가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란다 VIP 룸 여 놈의 새끼 아빠 벨틸 차고 왔어 왜 여 놈의 새끼 어서 빨리 군댕이 딱 돼 여긴 니네 올 때 아냐 푸드코트가 쇼미 끝나고 한탕해서 그땐 일시불로 해 2호선을 타 강남에서 내려 뭔 놈의 차가 이리 많아 이거 외제차야 뭐야 뭐야 비가점을 딱 가보니까 이거 샤넬이야 채널이야 비싼 거야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가격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